미스트로2 올하트 스페이스A 김현정 목사님 사모가 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42편 7절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일은 미스트로2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원조의 품격 미스트로2 112팀의 트럭골들 미스트로2 마스터 15명 TOP6 마스터 군단 왕년부 출전자들 그 중 김현정을 기억하십니까? 90년대 대표 혼성그룹 스페이스A 스페이스A 메인보컬 김현정 김현정 그녀가 돌아왔다 미스트로2 올하트 스페이스A 김현정 목사님 사모가 떴다 목회자 사모 김현정 90년대를 주름잡은 스페이스A 메인보컬 김현정 목사님하고 결혼한지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한지 13년 차예요 스페이스A 김현정은 제가 목사님과 결혼한지 13년 차다 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미스터 트롯 시청 중 가볍게 던진 이야기 남편에게 미스트로2 나가도 되냐고 했더니 남편이 호락이 쉽지 않은 분이거든요 예상외로 흔쾌히 응원한 남편 호락이 쉽지 않은 분인데 열심히 해봐라고 하더라고 고전했다 추억의 목소리 김현정 올하트 김현정은 토요일 밤에를 열창했고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올하트를 받았다 박선준은 수제자 김현정의 열정적인 무대에 눈물까지 보였으며 김현정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김현정은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를 선보여 흥을 끌어올렸다 데뷔 1997년 스페이스A 1집 조은글씨 90년대 최고의 그룹 스페이스A 그만큼 얻은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한 스페이스A 김현정은 팀을 탈퇴한 이유로 동동여대 실용음악가를 졸업하였으며 스페이스A는 예전에도 JTBC 슈가맨에 소환될 정도로 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혼성그룹이다 스페이스A는 혼성 댄스그룹의 명맥이 끊어졌다는 점이다 스페이스A 탈퇴 이후 한 회사와 주영훈과 함께 앨범 이야기가 있었고 박선주에게 보컬 레슨을 받는 도중 PD 사건이 터져 기획사 사장이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 뒤 박선주에게 2년간 계속 트레이닝을 받으며 친해졌고 보컬 트레이너 제의를 받았지만 전액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당시엔 거절한 것 같다 그 후 목회자와 결혼을 하여 일남일녀를 낳았고 보컬 트레이너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목회자와의 만남 남편 이 사람을 놓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현정씨는 남편과의 첫 만남을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2008년 3세 연하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남편 김부한씨는 용인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현정씨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아는 지인에게 900만원을 사기당해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생각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때 남편이 전도사로 있었던 거죠 남편 김부한씨가 김현정씨를 첫눈에 보고 반했으며 자연스럽게 누나 동생으로 알게 되면서 남편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고 인연이 시작되었다 김부한씨는 IQ가 140중이라고 알려진 뇌성남이며 김부한 목사는 강남구 소망교회와 인천 주한 장로교회를 거쳐 현재 용인 아름다운 동산교회의 목사이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는 서울대 국문과 어머니는 서울대 수학과 캠퍼스 커플이다 놀라운 시어머니 양혜경 공부가 어머니 스페이스A 출신 가수 김현정 시어머니는 수학 천재 MBC 공부가 어머니의 특별한 전문가가 깜짝 등장한다 2020년 7월 10일 오후 방송된 MBC 공부가 어머니에서는 스페이스A의 메인버컬 출신 김현정 가족이 출연한다 특히 그의 시어머니가 수학의 정석 지필에 참여한 양혜경씨라고 해 더욱 이목이 쏠린다 양혜경씨는 50년 전 수학 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낸 이후 서울대 수학과를 거쳐 수학교사, 수능 출제위원 등 수학 전문가로서 특별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양혜경씨는 대학교 4학년부터 최근 3, 4년 전까지 집에 누구나 한 권쯤 가지고 있다는 수학의 정석 지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시어머니의 화려한 업적을 결혼 후에 알게 됐다는 김현정은 시어머니가 자신이 다닌 모교 정신여고의 수학 선생님이었지만 다행히 학교에서 만난 적은 없다라며 안도의 웃음을 보였다 김현정의 시부모님은 서울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엘리트 가족이며 그의 남편 김부한씨 역시 상위 2% 안에 드는 남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다 김현정 그녀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목회자 사모 본명 김문선 출생 1977년 1월 5일 고향 서울특별시 가족 배우자 김부한 아들 김창진 딸 김하윤 신체 166cm AB형 학력 정신여자고등학교 동독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사 소속 드림오브베스트 근래의 방송활동 2016년 5월 10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 JTBC 예능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에서는 유재석 팀의 슈가맨으로 스페이스A의 멤버 박재구와 김현정, 제이슨이 출연했다 2016년 10월 20일 SBS 백년손님에 출연했으며 남편이 11월에 목사 연수가 끝나면 목사가 된다고 했다 2016년 크리스마스와 2017년 신정에 방송된 복면 가왕에서 주전자 부인 펄펄 끌어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다 모티브는 미녀와 야수의 미세스 팟 스페이스A 출신으로 2회 가왕에 등극했다 KBS ETV 설 특집, 걸그룹 대첩, 가문의 영광에 출연해 여자친구 예린과 함께 섹시한 남자를 불렀다 2018년 1월에 솔로 앨범 싱글 슬픈 주인공과 사랑아 가짐아를 발표했고 은쾌한지 18년 만에 가유계에 다시 복귀했다 2019년에 소속사를 옮기고 헤어지는 날 비가 내리면을 내놓으며 뮤직뱅크에 출연하는 등 더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갔다 2020년 2월 15일 불의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020 화려한 귀한 특집에 제이순과 함께 출연하여 새롭게 편곡한 섹시한 남자와 주홍글씨를 불렀다 2020년 4월 8일 KBS 조회에서 반영된 20세기 히트송 첫 회에 제이순과 같이 등장했다 7월 10일 MBC 표준 FM의 싱글 봉글쇼에서 제이순과 함께 오랜만에 라이브로 노래를 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 미스트로2에 참석하여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올하트를 받았다 크리스찬 튜브도 김현정 사모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가수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